딜레시아스 어우야 진짜 3 깎인다 나이스 잠깐만 나 얘 뭐였지? 뭐 달라고 했어 혹시? 나 기억이었나 왜 다 달라? 고추였어? 도넛 맞지? 고추가 아니면 제 고추를 검 저 정도면 맞는 듯? 오? 레전드 아 진짜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키맨 바르입니다. 오늘의 공포 게임은 저번에 샀어 토마토 게임인데 이번에는 아이템을 이용해보려고 합니다. 저번에 제가 아이템을 아무것도 안 썼죠? 최대한 안 틀리고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가면 뭐 패턴이 더 다양하다고 해요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트 자 2라운드 끝났거든요. 이게 3라운드 까지 해야 아마 칼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초콜릿 수프. 이거 두 개 아닌가? 초콜릿이랑 수프. 아 아니구나. 초콜릿 수프 따로 있지? 아 몰라 몰라. 그냥 죽여 그냥 개빡치기하네 얘. 지가 화내면 어쩔 거야. 그 전에 내가 먼저 화낼 거야. 아 뭐라고? 나 못 들었어. 아 나 화내다가 뭐라고 했지 얘가? 아 젠장. 아 못 들었어. 아 나이스. 뭐라고 했지? 프라이데이가 계란이랑 베이컨 섞은 건가요?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프라이데이야. 그치? 역시나. 그래서 가 가 가.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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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넌 뒤졌쌈. 칼 그냥 바로 사. 어떻게 쓰는 거지 근데? 칼 쓰는 법을 몰라요 근데. 이거 칼로 어떻게 바꿔? 이거 바꾸는 법이 있는 건가? 아아. 키보드구나. 어떻게 쓰는 거야? 아 쓰는 법을 몰라. 지금 칼로 바꿨거든요? 어떻게 쓰는 거지? 어? 어? 너가 똑똑하거나 자기처럼 괴물 같대. 너가 이겼대. 오 나이스! 뭐야. 물리쳤어. 이 버튼이 쓰는 거였어. 헉. 뭐야. 그럼 게임 어떻게 되는 거야? 갑툭툭 갯빌. 토마토는 죽지 않아요. 어 뭐야. 죽었네? 이 상태로 게임 한 번 더 켜볼게요. 어 포인트 그대로 있어. 뭐야? 어? 여긴 내 거가 됐네요. 아니면 알고 보니 나도 토마토였던 거임. 사람들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. 배고파하면서. 자 그리고 이거 한 번도 안 틀리고 하면은 또 뭐 진엔딩이 있다고 해요. 가위를 사야지. 내가 봤어. 가위가 이게 억가야. 라디오 글 미리 두 개 사나. 인정? I want an ice cream. 아이스크림. 아이스를 먹였구나! 아직 괜찮아요. 왜냐면 사탕 주면 얘가 화남이 진정돼요. 아 사탕은 분노 3 낮춰줘? 아 3이나 낮춰줘요? 잠깐만 보자. 아닌 것 같은데? 3 맞나? 그럼 나쁘지 않은데? 이거 아이템 써보자. 삑! 케찹. 아! 그만하세요! 아이템 뭐 몇 개 없어요. 야 번거보다 쓴 게 더 많... 아 없다. 내 운을 믿어. 가운데야. 알지 토마토씨. 개나이스. 아... 왠지 왼쪽일 것 같은데? 아 나이스! 허! 허! 와 나이스인데? 이거 가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 않아? 사탕 하나 사고. 초콜릿. 아 베이컨야 모르지 내가! 아 야 이거 랜덤이었잖아! 잠깐만 이때 타이밍에... 음... 딜리시어스. 딜리시어스. 어우 야 진짜 3 깎인다 나이스. 잠깐만 나 얘 뭐였지? 뭐 달라고 했어 혹시? 나 기억이 안 나. 왜 다 달라? 고추였어? 도넛 맞지? 고추가 아니면 제 고추를 검! 저 정도면 맞는 듯? 뭐? 어? 저 레전드. 하하하하. 아 진짜... 어?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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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. 어? 축하해. 너 거의 다 끝냈어. 뭐야? 좋은 작업. 하지만 충분히 잘한다. 오! 걱정하지 마. 너의 마음이 내 잘못이 충분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. 그리고 지금. 예. 내가. 예. 마음이. 오 왜이래 왜이래 뭐 어쩌라구요? 어쩌라구 아 이거 시간 나네 빨리 클릭해야 돼 독 독 독을 빨리 눌러야돼 저 반사신경 개빠릅니다 저 아시죠? 어 근데 안될거 같은데? 시간이 시간이 안돼 시간이 아 이거 캔디 있었어야됐나 보다 캔디 먹이면서 아 아 음식 먹이면 분노가 내려가? 아 몰랐지 사탕 두개 사고 가위몰빵에 그냥 그냥 아무거나 해라 너 해 오? 뭐야 방금 이게 실력이다 I want some ketchup I want salami I want salami I want 왠지 잠깐만 왜 이렇게 길 수가 있나 잠깐만 이렇게 길었다는 건 이거 콤보야 아 진짜 아님 말고 느낌상 이건 이거 세글자야 I want some spaghetti 나 이제 깨달았다 사탕 한번 먹이고 파 진정시키고 이제 명예 토마토시라고요? 내가 토마토 치고 입었다니 I want the strawberry ice cream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스트로베리랑 아이스크림 섞으면 되겠지? 왜 아니야? 스트로베리랑 크림이야? 다 넣어야 되는 건가? 아니 다 넣어야 여기 세 개를 넣어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는 사탕이 있거든요 I want potato 포테이터 이거 틀려도 돼 갠춘 이건 틀리면 안 되는데 에너지가 0인 상태로 갈라고 한 거거든요 아니 마지막 개허가다 초콜릿 체리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티인데 딱 봐도 맞잖아 명예 토마토 지렸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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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개쩐다 나에게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코드를 알려줄게 너는 너무 잘 해냈기 때문에 다시는 이 게임으로 들어오지 말래 어 코드 줬어 이게 뭐야? 497888888 이런거 있네요 허어 신기하다 이게 히든엔딩이야? 어 설마 이거 어딘가에 어딘가에 쓰면은 뭐 포인트 무제한 뭐 이런건가? 과연 또 들어가면 토마토시가 있을지 나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어? 허어 깜짝아 나 그 코드 쳤거든요? 돌아가래 헥 뭐야 이게 이 게임은 더이상 니것이 아니야 이제 내꺼야? 자 어떨결에 진엔딩 봤습니다 진엔딩 원래 다음시간에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내 손 뭐지? 확실히 약간 아만다 느낌 나고 되게 재밌었어요 토마토라는 뭔가 귀여운거 가지고 만든 공포게임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 자막 제공 및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jin하고 witness 그런지 보러가 러시 러시 애 러시 에 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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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